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호전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확한 상황인식 능력을 소지한 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됩니다 직장인 같으면 아주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물건을 팔거나 수주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개인사업자 또 혹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자신이 봉급 생활을 해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엄혹한 불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개인사업자의 분투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 자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아서 물론 작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 있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 불황 특히 장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 지금 주변에 사람을 만나면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하죠 현상 유지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내가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 또 현상률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불황이 길어지면 그것도 극심한 불황이 길어지면 대부분 정해진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일단은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것저것을 줄여 나가다가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서서 사업을 접게 됩니다 아주 정해진 경로가 현상을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좀 줄여 나가다가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길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접고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상 유지 가능 이런 생각을 벌써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방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세가 최고의 방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어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이미 패배한 거라고 봐도 크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 환경이나 불운을 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국가정책이나 대통령이나 뭐 누구 해봐야 책임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불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가 어렵지만 소수는 불황을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또 엄청난 그런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죠 평균 값이라는 사고의 뜻 다시 이야기하면 다들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굳이 질 필요가 없다 묻어가는 거죠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한쪽은 망해가는 것이고 또 한쪽은 뭐죠? 살아나가는 것인데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하고 항상 평균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타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사람이 사람은 본래 책임을 지기가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업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업가의 존재의 이유는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업가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심한 이야기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말은 좀 가려 써야 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대통령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것은 에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가정경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러는 것도 성과를 냈고 대북관계도 성과를 냈고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그렇게 자화자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딱 대통령 하나의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구할 정도 차지합니다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 진짜 일자리죠 그게 막 한 걸음 나는 거죠 내가 참 아버지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버지다 뭐 다 이야기 좋습니다 아내 함께 참 친절한 사람이다 집에 빨리 들어간 가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과를 상황이 어떠하던 것은 알 바 아니고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업자는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이 사업가들 함께 있는 것이죠 좀 가혹한 이야기 좀 들리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사업가들 지켜보면서도 그런 생각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입니다 불황 특히 장기 불황은 부도와 도산 그리고 폐업이 광범위한 사회 현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뜻함을 명심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업체와 사업자가 망한다는 것이 불황의 특성입니다 특히 장기 불황은 도산이 부도가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거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고차가 되는 것이 장기 불황이다 지금은 장기 불황의 초입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망하면 과거에 비해서 재개하거나 다시 일어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을 동안에 다른 분야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좀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50보 100보죠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원가는 올라가고 상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장기 불황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죠 옛날 상태의 그런 원가를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결론 파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다 개인 사업자에게 주어진 가장 특명 생존에 대한 비법 생존에 대한 필수 조건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 새로운 출구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장기 불황은 기존의 문제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간에 그동안 잘 작동해왔던 해법이라든지 상품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잘 벌어졌던 그런 경영 방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구는 그럼 뭘 이야기하냐 공박사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가르쳐 줄 수도 없죠 제 자신이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는 것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새로운 상품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고객군일 수도 있고 완전히 원가를 파괴한 상품일 수도 있고 획거적인 사업 모델의 전환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출구를 찾아낼 수도 있고 다행할 수가 있죠 10년 20년 정도 사업을 한 분야에 해왔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물리가 있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현상 유지를 유지하다가 현상 유지에 머물다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기 불황 그리고 기술 변혁기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장기 불황과 기술 변혁기가 같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형성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공통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문제 해결책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경우 시즌이 이미 끝났는데 계절이 이미 지났는데 여름바다가 이미 끝났는데 여름바다를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련을 갖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 관성의 힘이 아주 강하니까 습관의 힘이 아주 강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 해결책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개인 사업자 그 사람들의 미션이자 존재의 이유는 새로운 출구 찾기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구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망할 가능성이 억수로 높습니다 새로운 출구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상유지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상유지는 거의 쪼그라들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시에는 그냥 쪼그라드는 게 망하는 쪼그라드는 수준으로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데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견디내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새로운 출구 찾기에 실패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다 개인 사업자죠 제가 일찍부터 주장했던 1인 기업가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출구, 새로운 탈출구 이걸 차단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출구와 탈출구를 맞으면 한 단계 비상하거나 도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머물런다는 것은 그게 제가 지금 불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내가 혹은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은 바로 새로운 출구 찾기에 성공하는 프로젝트 그것을 바로 성사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출구 찾기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재조정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